내 대회가 있어! 연중 님이 잘 하신다 친추했어 그래도 브라움으로 거품 많이 뺐지? 내 본모습 드러내줬지? 됐어 그러면 계속 브라움은 연습해야 될 듯? 이명 옆을 보고 브라운 방패 두는 게 어렵냐고 오지게 놀렸을 텐데 크크크 아이고 조금 맞다보니까 내가 앞을 보고 있는지 뒤를 보고 있는지가 이게 아 근데 왜 이렇게 애쉬구면 흡수가 안되지? 너무 반응이 늦어 뭔가 어 비슷하게 아 스턴은 맞아? 내가 흡수했다고 생각하는데도 맞더라고 아 흡수 못했나 내가 그냥? 흡수한 적 없나? 한 번은 흡수한 것 같은데 한 두 번 정도? 아 그니까 스턴은 못막는 거지? 음 음 음 음 최비찌 내일 대회가 7시라 어?자크? 아 이거 왜 팔아 어 어 좋은데 아 괜히 팔았네 아 지팡이가 두 개네 이거 리산드라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거 으 으 으 영장 포지트론 감사합니다 아 자크 지팡이 줘도 되긴 해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 아 이거 템 놀아야 되나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 아 아 큰일났네 이거 텍 캡 줄 순 없잖아 으 으 으 그냥 템 쓰지 말죠 너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데 으 내가 보기에는 자벨 하나 주워 와야될 것 같은데 이거 아 아 지금 쎄긴 한데 아 아 근데 케이틀린이 2성이 붙어가지고 지겠다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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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여기서 딱히 맛있을 게 나올 게 없긴 해 아 카이사 궁 이제 안 끊겨요? 근데 이게 필드가 약한 게 아니야 아까 걔가 쎘어 화공에다가 자꾸 두 마리라 좋은데? 연속 신지등 팔고 그냥 잊어보는 데는 알 것 같아 7원 9원 아니면 그냥 업을 칠까? 그냥 업 하나 쳐놓죠? 팔진 말고 아니 그냥 업만 하나 눌러놓을게 여기서 굳이 사면순각도 아닌데 굳이 업치진 말자 여기서 나무기엔 자벨 주워야 될 것 같은데 지팡이를 좀 처리해야 돼 안되면은 저 조개라도 먹어야 돼 이거 근데 이제 돌연변이 예전만큼은 아니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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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거움 아 템 언제까지 놀아야 돼 이거 아 심진도 주고 싶은데 아 그냥 이즈를 팔지 말고 내가 보기에는 차라리 자크 내리고 고물상을 쓸 거 그랬나 싶기도 하네 곡궁 줘서 그건 더 쎘을 거 같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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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들고 있죠? 브라운? 일단 모렐로를 좀 써야되는데 아..C 스태틱 하나 가자 스태틱 하나 가자 아..C 리사니 좀 나와줘야되는데 신스 가르자? 아..C..B 궁을 몇번 쓰는거야? 아.. 저새끼 저거 아..이거 에반데? 아..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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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레벨에 롤을 치는게 나은거 같애 6레벨 보다는 아 이게 뭐야 고대 기록으로 가야될거 같은데 아 뭐야 아 혁신가를 받기에는 아 이게 뭐냐 진짜 근데 그냥 바꾸자 확신 받자 그냥 아 이즈 존나 말이 없네 아니 딱히 너무 받을게 없어 그냥 7레벨에 다 찾으면 돼 템도 아 이즈 존나 아깝다 퐁당 퐁당 너무 심하다 아 씨 세라피는 좀 아닌거 같음 아니 저 한마리는 그냥 찾죠 요새 뭐 딱히 저거 안들고 하는데 이런데데데데데데데데데 뚜 떨어진구 된다 어 너 하나 죽어라 그러다 윽 이거는 누군요 음 은 competing 엑 인 엑 인 이거 제이스 뽑을 때까지 조금 돈 많이 아껴야 될 듯 탈레까지 좀 천천히 가야 될 것 같은데 버틸 수 있나 좋다 좋다 자크가 두 개 붙어가지고 문제는 이즈를 집어내는데 나오겠지 템이 혁신집긴 했어야 되는 것 같기는 해 지금 그 뭐시기야 리산드라도 한마리도 없고 해가지고 전환하긴 해야돼 이거 우르고 템도 없고 해서 와 이건 좀 아까운데 퐁당퐁당 쏴보지네 이제 잡긴 했다 7렙 때 돌려서 오 혁신을 맞추는 것보다 8렙 전환이 날 것 같은데 아니 검은 씨발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나와 흫 아 오 어쩔 수 없어 존버해 존버해 하이사 좀 킴 받네 근데 존나 열일했음 방금 트위치가 존나 열리라 존나 좀 어지럽네 지금 롤치면 죽도밥도 안됨 지금 찾아야될게 너무 많아 이게 지금 하이머딩거랑 오리아나랑 제이스 세라핀 3장 이거 얼마야 8렙도 2자로 봐야돼 내가 보기에는 얘 좀 쎄다 좀 어지럽게 뜨네 좀 어지럽게 뜨네 아 너는 먹고 쇼진 챙겨야되겠는데 여기서 쳐 여기서 쳐야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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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되려나 모르겠다 하공 미련 버리자 제이스 집었는데 아니 일단은 이렇게 가죠 라핀 딩거만 찾으면 진짜 할만할 듯 바로 7형 나와서 리사는 일부러 걸렀어 이거 리사까지 집으면 너무 무거워지고 덕전환이 더 힘들어진 억바하네 억바하네 이렇게 가죠? 바이가 이 새끼 갈라야되는데 바이나모 바이나모 아니 세라핀이 다 적있네 아... 아니 근데 언제까지 신지대가 템 쓸 수는 없잖아 그렇지 않아? 아 세라핀이 다 없어 아니 이것도 지금 놀고 있네 아니 이것도 지금 놀고 있네 한 명 더 뺄 수 있네 딩거 뺄까? 이렇게 갈까? 이즈 고물상 받아야 돼가지고 이즈 고물상 받아야 돼가지고 아니 일단 안줬어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죠? 나도 지금 시바 이게 뭔 조합인지 모르겠어 이즈 고물상 갑자기 징크스가 떠서 짚긴 했는데 일단 바이가 나와야 되거든요 어이 억바 에반데 억바 너무 고맙고 억바가 좀 심하긴 하네 아니 근데 시바 제이스 녹았어? 아니 이성 제이스가 녹음? 하공을 줄일까? 너무 쓸모가 없는데? 빅토를 쳐내자 쌍발은 받자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죠? 이게 방템이 너무 없긴 해 지금 템이 아 아 아 씨바 세라핀 뚫렸다 아 아 너무 붕뜬다 너무 붕뜬다 이게 조합이 아니 템을 너무 안줬어 방템을 어쩔 수가 없는데 어쩔 수가 없는데? 여기도 심지어 씨바 방템이 하나밖에 없네 1원짜리 씨바 근데 저것도 저새끼가 먹었어 쪼롯이라도 먹어야 될 듯 이거 쌍발 쳐내자 쌍발 쳐내자 이제 놀아볼까? 이게 난거 같애 강화 올리고 바위도 빼야되나? 씨바 이즈자르의 딩거 그게 베스트 1등 개처럼 땅이네 굿 그래도 치력은 치력이요 이렇게 가죠? 일단 불츠 팀 만났으니깐 근데 불츠가 둘이나 있어가지고 좀 짜증나네 아 아 이건 좀 아니 씨바 버그인데 이거? 좀 아쉽다 이거 탱탱만 있었으면은 할만했을텐데 그리고 좀 중간에 아 이거 징크스를 잡은게 좀 에바였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아니 사실 이거 화공 베이스로 가서 이렇게 커스텀이 된거지 그냥 클래식하게 갔으면 진넣고 존나 무난하게 순방 개십까랑 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진리 안잡기 한 마리인가 두 마리 보긴 했어 이게 지금 내가 화공 베이스로 가서 징크스를 딱 잡았는데 이게 만약에 그냥 혁신 베이스였으면 아마 아 뭐야 승패로 됐어요? 아 그리고 요새 애들이 고밸류 덱으로다가 세럼피를 존나 많이 있어 승리 1,2등 1,2등으로 하세요 아 씨발 아 씨발 하하 하하 백스 버프 받았잖아 이번에 아 뭔데 이게 장난하나 아 고맙습니다 위치는 너무 안좋다 3열 아 룸보 향로가 요새 애들이 AD를 너무 많이 가서 존나 가기가 싫어 강화수사를 막 안집어놓으면 돼 AD 딜이 너무 많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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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 3원 대 3원, 3원 대 2원인데? 이기지? 이기지? 갑옷도 괜찮고 연운도 괜찮고 먹었으면 좋고 먹었으면 좋겠지? 먹었으면 좋겠지? 먹었으면 좋겠지? 스태틱으로 쓰죠? 대천사보다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태틱으로 쓰죠? 아 씨발 계속 삥 뜯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트타가 두 마리가 되어버렸네 아쉽다 9인수 주고 했으면은 트타도 불만은 했는데 근데 이미 룸보를 받아버려서 애매하긴 함 룸보 버리기 좀 맛있지 않아요? 아쉽다 아쉽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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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을 내내 미쳐 아쉽다 쇼진 하나 갈까? 총검은 좀 빅토르 보는게 쇼진의 복원 하나 만든다는 느낌으로? 룰루 갈라야겠는데? 사교 버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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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도 비정가네 아씨 아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아씨 아 사전도 존나 맛없는데 그럼 초월 갈까 비전학자 쪽으로 갈까 복원 가야 될 것 같은데 모렐로도 괜찮고 빅토르 할 때 쇼진이랑 뭐 줘야지 뭐 대충 나오지도 않는 빅토르 뭐 벌써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일단은 백스 쪽 방템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음 백스가 빵은 좋으니까 근데 자벨을 하나 집어서 그냥 모렐로를 완성한단 마인드? 까비 아 먹고 쪼도 없다 갑바나 먹죠 아 왠지 이 사원갑바가 먹고 싶었어 아니 각오일 가는 게 괜찮지 않을까? 사비 가야 되는데 이거 잠시 가죠 탈이 탈이 뺄 거 그랬다 아니 그냥 딩거가 좋잖아 아우 특배 지렸다 명치 존나 지켰네 좋다잉 수수 붙네 그냥 이렇게 가죠 칠 랩도 좀 칠까 사비 상악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이제 쎈 아름 약할 수가 없어 지금 조합이 이제 약할 수가 없어 지금 조합이 이제 방템만 좀만 주면 방템만 좀만 주면 상악이네 얘도 상악이네 아이씨 아 이 새끼 또 뭐야 너무 겹치네 지금은 이게 제일 쎌 것 같은 필? 강화? 아 뺄까? 그냥 이렇게 아..잠마 아니면은 이렇게 가자 이거 빼고 이렇게 가죠 그냥 6B로 갑시다 어차피 이거 가를꺼라 탈렙 가죠 탈렙 가죠 백스가 붙어야 돼 백스가 너만 붙어 아니면은 요것들은 빨긴 해야되거든요 이렇게 갈까요? 좀 어지럽긴 하네 조합이 조합이 아니야 50판 골준데 왜 접어 재능이 아직 만개를 안했나보지 진스탄이 감사합니다 사악사비 사악사비 나 오히려 티어 욕심을 버려야 게임이 재밌다고 하고싶은거 막 하면 돼서 얘가 너무 내 상용환인데 아 아 질퇴 그만 줘도 될거같은데 그냥 잔나 집자 아니 특별 존나 먹기 싫어 1원짜리 아니 고물쌍 써 고물쌍 써 없네 웹 4 1 4 네 사비 자막 합자 하나 더 필요하긴 한데 자 땡킹 좀 하자 강화술사 하나 빼줘 이거는 그게 맞을 것 같은 자이라 나오면 밀미나 좋다 학자 붙입죠? 이러면은 하나 대충 주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들거 없지않나? 아 근데 백스를 어? 육학? 아 백스야 어딨어? 미치겠네 하나 나왔어? 아 잠깐만 자이라도 집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거 스웨이는 쳐내는게 맞을 것 같은데 타릭을 쳐내자고? 어? 자이라 넣어야되네? 어우 백스가 존나 킹 아 박수갈리오 에반데 이거 아 비전 하나 내려야 되겠다 아 근데 암라인이 이게 백스가 안뜨네 하아 근데 이걸 얘를 쳐네 아 씨바 누구 누구 줘야 아 근데 강화될려서 좀 드랍을 듯 어 아니 개처럼 따위나 빅토르 초밥집 가서 딜템 하나만 집어주면은 밥값 할 것 같은데 아 아 아 씨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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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복원만 들어가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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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는 이게 빅토르가 이성이라 아 해볼만하다 싶었는데 아니었구나 아 진짜 개노딜이네 음 아 아 아 우리 1등한테 너무 맞았어 1등이 나름 겹치는 덱인데 특수본이 감사합니다. 저는 X라임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벡스가 너무 안 떴어. 나 지금 더블 라임이야 이거. 펠릭스 랩? 마감? 하... 맞다. 맞지? 내 벼룩이랑 인사는 했나? 뭐죠? 아... 아니 용병이 없는데 뭔 용병이야? 아 용병이 없는데? 아 용병이 없는데? 하죠 그냥 일라오이만 남으면 돼요 아니 이게 미포가 나왔어야 되는데 오케이 그냥 이 자리 보자 우리 좀 아무리 용병이라도 좀 적당히 맞아야 되긴 하거든 기다려봐 그냥 스탯트 줘도 돼요 그냥 스탯트 줘도 돼요 아 못 이겨 업도 안 쳤는데 뭐 아니 방금 만나서 준 거잖아 혁신가 이게 스쿼드가 없구만 ㅇㅋ 아 잠시만 잠시만 시바 하나라도 잡지도 못해 이거 개첨 맞으면 그냥 터뜨려 볼까? 오케이 템 안 넣어주자 이거 좀 불안하네 스태틱 없이 이래도 존나 불안하네 시바 이거 어? 아니 필드가 너무 센나? 아니 뭐야 이게 이 새끼 이거 아이 시바 아니 뭐 이 시가 어비싱이냐? 아니 뭐지? 돈도 없는데? 이거 뭔 아니 오영병 가면 돼 아니 오영병 가면 돼 야 쟤는 뭘 해도 못 이겼어 못 졌어 시바 너무 약해 비.. 비.. 비에프 하나 먹었네? 너무 다네 아 미포 찾아야돼 이거 이렇게 된 이상 미포 찾아야돼 이렇게 된 이상 미포 찾아야돼 연승도 깨져.. 다 깨졌겠다 시바 그냥 줘요 아니 4레벨에 미포를 어떻게 찾아 아니 4레벨에 미포를 어떻게 찾아 아니 왜 이렇게 센네들이 많냐 아니 시바 아까도 이러던가 아 괜히 이상한 새끼 만나가지고 아유 회장님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우승시요 아니 5렙이 미포를 왜 찾아 네 오늘 올채 데이입니다 감사합니다 대장님 감사합니다 아하 제가 오늘 한번 좋은 성적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포특 안하면 존나 나옴 하면 존나 안나옴 아니 진짜 아까 그 새끼 아니었으면 연패 제대로 막았는데 아 진짜 존같다 아하 아니 40까지 질 만한 걸 떠나서 보상이 존 또 없는데 저봤자 의미가 없는 패배야 지금 하하 하하 ㄷㄷ 아니 이게 무슨.. 그래도 살살 지니깐 매일 1등시 500, 평균등수로 2등 할 시 300 드릴게요 평균등수로 2등? 아유 감사합니다 대장님 고맙습니다 증명해내겠습니다 칸치로 칸치로 증명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 것 같지 않냐? 여기? 똥개 때문에 지나? 근데 오영병은 솔직히 이겨도 됨 지면 최고임 나이스 4연패 무르고까지 넘어졌구요 근데 이거 들어가면은 너무 센거 아니냐? 조합 아이템 1개와 니코의 도움 1개가 상자에 추가되었습니다 맛있게 져볼까? 얘 만나면 얘 만나서 졌지 근데 이 새끼 노템인데 뭐 뭐 스태틱 준 것도 아니고 어? 좀 약해 보인다? 얜 왜 맨날 평생 약함? 얜 뭘 가길래 평생 약한거지? 넌? 좀 약해 보인다? 결국은 화공 징크스 쪽 가는 게 제일 무난해서 별로 맛이 없을 것 같은데 아까 그 새끼 때문에 진짜 순나마도 없네 이거 템 두개 먹었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김윤윤님 아이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호스팅 고맙습니다 아니 개만 아니었으면 지금 계속 잘 맞았어 이 새끼 미치겠어 아이고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다음에 뭐 한번 듀오라도 화이골든 아 근데 3연패 해서 보상 넣고 지는게 베스트긴 하거든 이기는게 아 아니 운영이 이 새끼때면 안돼 맨날 쳐져 어부징이야 쟤 아니 저 새끼빼고는 다 지는 스쿼드인데 아 아 아 아 그럼 지금 계속 계속 연패였을텐데 지금 피 20피정도에 이제 딱 여기 끝나고 한골탈퇴해가지고 진짜 다 박살내는건데 아 근데 한번 더 지긴 해야되는데 이거 8렙은 가긴 해야됨 어 아니 이건 슬슬 재밌어지겠는데 한 대 더 맞죠 더 맞고 이기지 8렙 쳐서 학원 가면됨 학원 가면됨 학원 가면됨 옆차면 뭐 니코까지 써야지만 울고 하지마 너무 아픈데 이건 여기까지 말 아 아 으 으 으 으 어? 어? 기상 상황 기적같은 승리가 필요한 타이밍인데 이게 기적이 일어나나? 기적은 존재하지 않네 여기까지만 맞을게 야 그러고 5영병으로 받은거는 결국 보상받을 수 있잖아 그지? 3영병으로 내린다고 쳐도? 그지? 희집이 아.. 니코 도움 좋다잉 징크스 먹으면 된다잉? 엥? 징크스 먹으면 된다잉? 니코 도움 하나 들어가서 깨지면 니코 들어온다잉? 징키 2성 찍고 템이 존나 애매하단 말이지? 가위나나만 빠져? 어디.. 두들겨 볼까? 아.. 본 도웨진 제작한다! 고통을 음미해보실까? 아.. 시바.. 아.. 쏘리 그래도 잘 전환했다잉? 그치? 잘 전환했고 피가 조금 애매해서 좀 불안하긴 한데 이제 뭐 더이상 붙일게 없는데 지금 이 시너지로 갈까요? 그냥 이게 지금 베스트인거 같은데요? 경호대 받아서 경호대 받아서 얘 주죠? 제이스? 니코도 하나 있고 얘네는 그냥 굳이 유지하는게 좋고 이러면은.. 나는 탐켄치를 좀 주고 싶은데? 바이팔고 신원이셔트 시키고 신원이셔트 시키고 갈리오가 제일 베스트인가? 하.. 갈리오 쓰죠? 갈리오 쓰고 용발 주고요 총검은 탕켄치 주죠 그냥 아.. 탕켄치 붙일거 싶었나 싶기도 하고 괜찮아 수호천사 있긴해 저 끝나고 일어나면 돼 어.. 떨어지는데 한사호야 야야야 경호.. 이거 가기 잘했다 갈리오 가기 잘했다 CC가 지금 우리가 지금 CC가 없어 이게 맞았다 어.. 갈리오가 맞아 이거 탕켄치 2성 의미 없다 이거 갈리오가 CC 넣어줘야된다 이거 조합이 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유미랑 얘네만 붙으면 존나 안정적일거 같기나 불앱은 진짜 의미 없.. 없지 싶어 어.. 템도 좋다 인피 모렐 근데 박수관료가 좀 의미가 없는 상황이네요 까비 뭐요 뭐요 아니 아니 템.. 아니 그니까 언제 뜰지 모르는 1성한테 쓰느니 난 차라리 그냥 지금 2성인 갈리오를 쓰겠다고 언제부터일지도 모르는데 뭐 탐켄치보다 지금 유미부치자 지금 유미부치자 까비 아이씨 밥주기 싫은데 여기에 붙이죠 너 혹시 리산드라 먹을 수 있니? 나이스 너 혹시 리산드라 먹을 수 있니? 너무 좋다 너 그것만 하고 죽어도 됨 너무 좋다 아니 스킬 데미라도 뭐 얘 마들인데 조금이라도 피읍되지 않을까? 탐켄치보단 낫지 않을까? 아니 탐켄치 1성인데? 먹는 애는 피읍이야? 아니 탐켄치 1성인데? 먹는 애는 피읍이야? 내일luk 엄마가 징크스 위치 반대로 바꿔야겠다 징크스 위치 반대로 바꿔야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씨... 안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씨... 아씨... 아... 이거 심장을 못 맞힌게 존나 크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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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감... 나오면 감... 좋네요. 저번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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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둘러보고 그거 하지마라 내가 진짜야 너프보고도 이 타이밍에 봉쇄 뜨면은 무조건 순방아님? 예전이면 우승이지만? 어머고는 좀 하나 모렐로 돌리고 하나는 구원으로 돌리는게 맞지 아니 자벨 두개 쓰는거 좀 아까운데요? 요새 치감이 없으면 안돼 게임이 얘도 각하극에 선언했다 지금 어떡하냐 각하극에코의 신 이미 선언을 해버렸는데 이 사람? 이제 다음거에 약자 초월 받으면 우승 아무리 약해졌다고 해도 그거 들고 있으면 우승일걸? 아무리 너프 당했다고 해도 뭐 보고싶을 너 어디 조절해 볼까? 배가 추출한 밤인데 업을 줘도 딱히 맛이 없는 데 이길 수 있을까? 이기면 다 팔고 아니 그냥 경주마처럼 돌연별이만 보고 달려가는거야 이자 보고 칠렛 가가지고 빨리 말자랑 5돌 가야지 무슨 봉쇄자랑 3돌에 뭐 대충 가야지 이자 보고 돈 쌓는게 나 못 이기면 팜 아 못 이기면 안 팜 아 이럼 그냥 지져 굳이 자크 놓고 세지지 말죠 아 이자 흐음... 허하? 는빠른친구네 너는? 아니 근데 말자하는 씨발 너무 맛있잖아 이러면 나 아 씨발 말자한테 달려있는거야 좀 더 글 길게 봐 아 뭐냐 이 새끼 눈치 없게 굳이 봉쇄 쓰지마 어? 그냥 산환동으로 때려박어 그냥 씨발 거결? 무대 가는 애 없냐? 그냥 거결 박을까? 아 이제 이길걸? 산환동 막으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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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자도 보고 스택도 빨고 스택 두배 온 빨라 빨리 저 가스 먹어 아니 아니 엄만해를 아니 그거는 하나는 먹지 하나는 좀 오케이 좋았쓰 아 잡아 걱정 미은 아이 스택 좀 아이 아이 템 에바인데 아이 하나 과학으로 빼지 뭐 여차하면 아 웜옥은 좀 에바임 진짜 아 아저씨 말자아가 나와야돼? 근데 말자아가 아..C.. 2배력은 좀.. 욕심 좀 그만하자.. 아.. 아니 마나 감소는 말자 캐리인데.. 이씨.. 알지.. 알지.. 이씨.. 이씨.. 으아아아.. 아.. 떠 어디 두지 이놈어? .. 아니.. 봉구멍을 일단 주고 써야되나? 봉좌? 일단 써 아니지 뭐 이러면은 싸이온 무조건 쓸 수 있어 근데 일단 구원을 먼저 만들까? 모렐로를 먼저 만들까? 아 모렐로는 너무 먼일인데 아 근데 칠레는 너무 먼데? 아 그래도 연패라 악강보 할만해 아 근데 마나 감소라 블루가 진짜 개삭이긴 한데 저 자벨을 좀 처리하긴 해야되거든? 알자아가 지금 한마리도 안나와서 연패 해도 좋긴 해요 저 두번 더 마저서 한 48피정도로 저 크립턴 들어가서 7렙 치고 이자마서 연패 이자로 그 다음에 거기서 거기서 말자아랑 초가스 띄우면은 아 쭈롯은 좀 에바인 너무 아까운 너무 아까운 아니 개인적으로 증강이 좀 초월같은게 떠야되는데 여기까지만 잡고 연패 타면은 아 56피 말자 네마리 아 봉쇄 보호막이 4초로 줄었어 원래 6초인데 여기까지 지고 들어가는게 너무 좋은데 이거 지어야되 무조건 지는게 좋아 그래야 7렙 치고 가 오 그거 지겠는데 어? 어 질거야 2성이라 말자 굿 좋았쓰 아 돈 나올거란 마인드로 갑시다 아 아 자크 뺄걸 그냥 돈 나오지않아 뒤집게 설마? 모렐로 주인이소? 알자 어딨어? 어? 말자 어디갔지? 아니 코금어주면 안돼 갈라야되서 잠깐만 버글 2개 주고 모렐로 빼고 아니 말자아가 엄한데 있네 제가 여기 봐야되는데 엄한쪽 스커드에 있어 자아가 아 아씨 아니 한마리는 좀 줄만한데? 아니 아니 야 근데 이게 오돌이 맞냐? 그냥 기다려봐 아 어차피 4봉이라 업치고 그냥 싸이온으로 넣을까? 아 안돼 들고는 가고싶은데 그냥 이렇게 가죠 하나는 들고있죠 아 무리하면 안되는데 이거 아 아 감사합니다 거의 뭐 무한 감사합니다 무한이긴 해요 진정 네 2개 도 5돌4 봉쇄인것만으로도 100파우는 좋은 말자아만 2성붙지면 진짜 그럴만한데 electronics 이게 딜이 안 밀릴꺼야 아마 불로 먼저 주죠? 총건 보답? 어차피 봉쇄니깐 아니 뭐 대천사라도 줘야지 뭐 나오는거에 따라서 쇼진이라도 주던지 만화 감수하면 솔직히 쇼진도 괜춘하긴 하거든 그냥 상황봐서 음 대천사가 제일 좋긴 할거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좀 마음같아서는 그냥 좀 돌려서 말자 이성 붙여서 아 형 돌리고 싶거든 지금 그냥 사고좀 쳐보실까 기필코 내껄 되찾아주마 사고좀 쳐보실까 아 말자아가 이렇게 없어? 3마리 아니 3마리 빠져있는거 아니야? 4마리 내가 아씨 존나 맛없다 진짜 이게 뭔 일이냐 3마리 없잖아 초가스 2성은 왜 찍어놓은거야 왜 나만 견제 1등을 견제하라고 미친놈인가 말자 대천사 나오면 존나 셀 것 같은데 이거 유지력 확 올라가면서 아 레버버는 좀 말자도 못찾아는데 초가스도 3마리 고작 3마리 빠져있는거가지고 여기서 마무리해야지 초가스 3마리 남았는데 대천사 갑시다 좋네요 파란 개새끼야 합치지 말고 아 왜이렇게 쇼진 박을까 피바를 줄 없다줘야되냐 이거 사라지네 너무 근본템이다 자 들어가는 중 우리 가스 입 벌리고 들어가는 중 다음은 럭스 아으음 맛있다 훅 훈리 환토리오마이 아앗 뒤지죠? 개깝치다가 빨리 뒤져라 그냥 근데 카이사 템이 너무 근본인데 카이사가 초과스 존나 잘 잡는데 오우 봉자 버티는 중 이정도면 다했어 나머지는 가스오빠가 할게 응 고생했어 스택이나 쌓자 일로와요 빅토르 방깍 의미없지요? 그냥 먹어버리지요? 화학공학 드래곤 상대까지 돈 쭉 모아보자 왜 9렙 찍고 불치 하나 들어간다는 느낌인데 모르겠어 솔직히 카이사 찾아서 넣는다? 파이사 찾아서 넣는다? 이런 애한테는 절단지지 노딜인데 얜 날 못잡아 야 1성인데도 1화해 2성대면 심 얼마나 셀까 9인수 좀 마려운데? 달려오는 못쓴 어이구야 어서와 어서와 아 이거 생각은 원래 갈아주려고 찾은거거든? 내비두자 아니 그리고 돌릴만 했던게 말자도 2성보고 싸이온도 2성보고 문도도 2성보고 볼게 너무 많았어 솔직히 이게 힘이 빠진다니까? 아무리 이게 초가스가 3성이라도 뭐야 과학이 없어? 이거 봐 1성인데도 이정도인데 욕심나 안나 어? 어두운 이빨 fact 이러면 좀 더 안정적이게 변했지 이성들이 많아져서 무조건 돌리는게 맞았어 아 근데 진 3성은 씨발 장난하나 아까 그 개새끼가 초가스 집을 시간에 진을 집지 그랬니 너 우승해라 아이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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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석 채우기까짓 아니 근데 솔직히 이게 의미가 있나? 모래를 안빼는게 나을거 같은데 솔직히 특히 그냥 이렇게 가죠? 아니 말자가 더 일 잘할 것 같은데 이거봐 이러고 죽는다니까 그냥 꾸준함의 말자가 낫지 않나 돌려서 말자를 찾는게 맞지 않나 돈을 존나게 모아서 아니 씨바 사교 존나 역겹네 저거 불치로 끌어올까 진짜 아니 그러면은 지금 다 깨지는데 이게 싸이온 빠져야 되는데 덧발까지 있어요? 아 맞네요 이거 안되네요 그냥 얘 밸류 왜이래 아 이번판 좀 에바 치는데 너무 많은데 아니 카이사 또 뒤졌어? 괜찮아 봉자가 흡혈중 봉자 컷 아니 근데 초가스야가 엄한걸 때리냐 아니 다른애를 좀 아니 아니 하루종일 아니 이겼네 이걸 말자 삼성이 마저 어? 돈 존나 모아서 베스트는 총검을 초워치에서 죽는게 베스트일 듯? 아 또 이 새끼만 났네 아 일단 싸이온이 박스 CC 좋긴 했는데 아니 사라짐 그냥 일단 박스 좀 뚫어봐봐 나이스 카이사 미쳤다 뚫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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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바 아 아 근데 잠깐만 아니 가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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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스용 아 가스용 아 가스용 아 가스용 아 가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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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침장 아 아 Kay 차 가인 줄 걸 그랬다 아니 유미 삼성 찍었겠어 말자아가 나랑 연이 아닌갑다 아니 아무도 지금 말자아를 안쓰는데 아 이거 빅토르 이성이라 좀 위험하다 이거 반각 당해가지고 카이사를 먹어야 돼 파이팅이 중요해 아 근데 피읍이 좀 계란하네 이거 먹고 이러면 이길만한 이기면 이겼지 빅토르 딱 기다려 맛있게 먹어줄게 돈가스 피 11,000? 카이사가 좀만 더 아아 카이사가 좀만 더 아아 아아 역시 한번만 더 써봐 아 까비 이거 썼어야 돼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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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이겼다 돌연변이 어이 좋은데? 돌연변이 주고 이거 빼는게 낫겠는데 아 유미보다 불치 쓰는게 낫지 않을까? 더 빠르게 한 번 빼 드릴 겸 덧바리는 한번 뽑죠 그러면은 이렇게 cc 둘러가고 타이사 묻혀주고 공사하나 들어서 힘좀 받았어 말자아가 계속 여기서 어그로 낑꽁 해주고 근데 좀 피가 많이 떠 cc 한번 해주고 아 근데 쟤네 너무 오래 살아있다 아 씨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좋았다잉 오케이 우승한 듯 지금 삼성이 룬안이 들어가서 이 거악이 여기로 와야돼 근데 어떡하 이건 차라리 그냥 자석제어기 써가지고 룬안 뽑고 얘 미포 찾아서 갈고 이게 낫지 않나 어 오히려 좋은데 이걸 옮겼어 일단 덧발 아 근데 싸이온도 따라 옮겼어야 되는데 아 이러면은 좀 위험한데 싸이온 cc를 안맞아가지고 아 이거 좆됐다 이거 싸이온이 무조건 젤 따라가야돼 설마 한방에 죽냐 불치로 옮겼게 아니고 싸이온으로 옮겼어야 됐어 어 아니 건방떤게 아니고 배치를 봤는데 그래서 배 불치로 옮겼는데 하필 덧발을 또 깜빡했네 아니 이게 한방으로 그냥 중앙 배치를 했어야 됐나 차라리 불치로 말고 싸이온으로 옮겼어 아 까비 순수를 줄게 아니었는데 아니 근데 아까 그 새끼가 초가스 들고 있을 시간에 싸이온 지들 들고 있지 왜 싸덕이 존나 마렵네 진삼성 찍는거를 몰랐네 카이사가 이성이 아니면 솔직히 봉쇄자는 좀 별로인데 카이사에 봉쇄를 넣느니 차라리 총검이 있으면 총검이 룰 같은걸 넣어야지 이성이면 좋은 하루 왈는 1시간ände 사용이지만 따뜻해 잘 다음 했 admired 뭐 왜 созн Micha 뭐 놓 Green sig ぐ 거 그냥 발치 때문에 졌어 싸이온을 사이드로 갔어야 했어 내일 우승해야 되는데 이게 암살이 없으니까 진이 너무 활개쳤네 왜이러냐 이거 렉 렉 맛있어 던도 나와? 거기? 던은 티어가 어딘데? 다이아? 아니 오늘 뭐.. 천라운드에 백수 국놀임? 어? 어?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 영롱 내가 안들인다 아 아 근데 각각패는 아닌데 템이 아니 아니 왜 자꾸 있지도 않은 용병을 주지? 미치겠네 아니 있지도 않아 용병이 근데 비전도 없어 백수 괜히 팔았어 이거 라위야 이거 템이 에라 시발 모르겠다 아 뭐야 알 아잇 아잇 뭐야 아잇 아잇 어비 안 눌렀.. 눌렸냐? 그래.. 근데 이러면.. 비상이네.. 씨바.. 어? 로봇 어딨어? 아니 씨바 뭔데 이거? 아니.. 아잇.. 아잇.. 아..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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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잇.. 아잇.. 아씨 아 못해먹겠네 게임 쳐도 오래 배쳐야지 아씨 아 아니 초와치에서 미포나 갱플 집어 아 짜증난다 84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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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징 이제 사쿠 2성이라 당분간은 안 지긴 해 그냥 농병 버려 그냥 범조가 아 버리지마 이미 이미 개같이 손해봤어 아니 돌거북 15원이어도 얘가 9원짜리라서 나 빼대요 솔직히 3원짜리가 2성이라 안 꺼져? 아니 왜이렇게 뜬거에요 또? 너무 갈게 없어 그냥 연승 용병 하죠 요지같은거 돈 먼거 매꾸기나 합시다 아니 나 증강 2개 버리... 아니 증강 하나야 괜찮아 아니 5렙 상점 맞냐고 아씨 어지럽네 이미 이 게임은 망가졌어 지금 아 씨발 장난 아 가 그냥 씨발 그래 몰라 또 용병 가 그냥 씨발 몰라 그냥 용병 파티여 너도 용병해 그냥 용병 파티여 그냥 5 용병이야 가 가 가 이미 엎질러진 물이요 싹 다 용병 가 그냥 싹 다 용병이야 그냥 가 가 가 가 7용병 가 그냥 아니 지금 7용병이 안돼 6명밖에 못들어가는데 뭐 미포를 찾아 미쳤냐? 아 니들 계산 못함? 아니 씨발 지금 사람이 6명인데 뭘 7용병을 가지 지금 거악 줘 그냥 그래 오 용병이면은 뭐 이기면 좋아 그지? 쑤셔 쑤셔 나 알고 이거 브라움으로 바꾸고 칼리 들어가서 뭐 해야 되나? 난 모르겠네 게임을 난 요거를 브라움으로 바꿔서 주고 아칼리 들어가서 이거 베껴서 용병 주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거 범죄 용병 가자 그냥 고밸류 징크스 없이 화공 없이 그냥 고밸류로 가 그게 맞어 지면 지는 거고 이기면 이기는 거고 미포만 나오면 칼리용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빼고 7랩 때 이거 빼고 이것도 빼야 되네 아니 이게 이길 수 있나? 그러면 이거 두 개 누구 줘? 아니 4코어도 4코어를 갈아야 미치겠네 이거 자리가 없는데 망한 것 같은데 그냥 망한 것 같은데 그냥 아니 코고벌을 지금 왜 집어? 아 아니 코고벌을 지금 왜 집어? 미리 좀 털까? 미리 좀 털까? 미포야 아 씨발 아니 잠만 또 누굴 쳐내야 되냐 이거 퀸 넣어야지 아니 우리곳은 쓰고 경호대를 빼자 아 맞네 씨발 ㅅ됐네 아 씨발 어떡하지 아 씨발 ㄹㅏ ㅇㅁ ㅁ ㅇㄹ ㅇㄹ Pi에는 아이 아이 씨발 오케이 칠룡병으로 졌어 긍정적인 신호야 하 Ancient Shrine 이러면 뭐 힘 좀 붙었다 이러면은 뭐 힘 좀 붙었다 이러면은 도전자도 게임같이 받고 이렇게 가죠 아 얘 왜 이렇게 세 보이지? 이기질 못하는 상황이네 얘가 센 거지? 치감을 주자? 제이스 여기 하나 들어간다고 딱히 세질 것 같지도 않다 화공도 의미 없는 것 같기도 하긴 한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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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치감도 있긴 한데 모렐도 들어가면 좋아요 딜템이야 딜템 이겨보죠? 이겨보죠? 아씨 하나만 있네 할만해 할만해 아 근데 이성이 좀 많네 아니 이게 잠깐만 안 할만한 거야? 피오라 이성은 좀 사기인데 아니 피오라 이성이 왜 7렙 40원에 피오라 이성은 좀 사기친 거 아닌? 오리아나랑? 사전이라도 도장 가자 씨발 세질 수 있는 게 도장밖에 없다 아니 구용병은 없잖아 뭘 용병이야 용병은 뭐라도 줘 아니 근데 이거 내가 솔직히 이거 도상 떨어져도 뭘로 갈 대지도 모르겠고 아 리로를 왜 해 문도를 씨발 이성을 뭐 이거 붙인다고 뭐가 써진다고 문도 이성이랑 이게 뭔 의미야 모르고 또 안 나와 그냥 돈 받고 그냥 기도해 탈주해 그냥 안 뚫려 그냥 망했어 아 이거 억영병이야 이거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용방하지 말자 족같다 이겼으면은 개쩔었으려나? 칠용병으로 연패해서 근데 솔직히 피가 10밖에 안 남아서 전환 못했을 것 같아 애새끼들이 다 용병 다 처먹고 있어서 이렇게 지식을 쥬 이거 뭐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아니 그냥 초반에 용병이 너무 늦게 떴어 이제 용병 안집어야지 너무 어겨 난 그냥 처음에 용병 없으면 안집어야겠다 두 마리 없으면 안집어 아니 씨발 이럴 때 좀 주지 그러냐 아 이럴 때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바로 3명명인데 템은 도전자 템이 너무 좋아 지금 루나 라위 뭐 소천사 다 지금 그쪽 템이라 갈만해 여기서 또 카밀 안 나와서 분위기 깨네 개새끼 아씨 이게 사도가 들어가야 센데 초반에는 뭐지 네 이렇게 해치워주겠소 ㄷㄷ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음 으 이게 사미라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도 퀸 2성 붙은 거 좀 든든하네 여기에 똥개까지 딱 붙어줘야 퍼펙트인데 배가 출출한 밤인데 곶공 하나 더 집을까? 아니면은 뭐 조개 집을까? 솔직히 루난이 좀 필수인데 아니 갑바는 별로 안 짚고 싶은데? 그냥 갑바 집죠? 그냥 라위에 그냥 쏘쳐서 주죠 감사합니다 뭐랄려고 하지마님 고마워 아 이새끼 주기 싫다 이길거야 아마 아마 이길거야 10원 이자 보자 템 다 썼고 진압? 아니 퀸이 궁각도가 좀 많이 에바 치는데 이새끼 이거 어서와 아 이새끼 아니 근데 이거 카멜이랑 쌈이랑 아무거나 좀 아 이새끼 아니 이게 왜 니가 아.. 참 불측 위치 바꾸는거 존나 할게 없네 개새끼 아니 우르봇이 있네 나도 진이 있긴 해 안집었을 뿐이지 족사기네 저거 다테크 다테크 이게 요네가 나오면 얼마나 좋았을까 흠 아우 조개먹었으면 화날 뻔 아우 조개먹었으면 화날 뻔 아우 아우 뭐지 왜 안나오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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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 재밌어지겠는데 흠 흠 흠 흠 흠 흠 아니 카미란 말이가 욕심인가? 아니 뭐 용병 넣어서 업을 쳐 그 뭐지 맨 업 먹겠다고 이기지도 못하는 거 넣어봤자 야 궁 좀 써 아니 또 다 뒤져서 쓸라고 이성인데 이기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이기지 군 아 어이가 없네 아 근데 해봤자 별로 안쎄 이게 아 근데 해봤자 별로 안쎄 이게 너무 늦었어 지금 셀려면 살 워억이 2성은 돼야 할만할 듯 아 피바라기 좀 에반데 컷 쒀때뻔했네 아니 추방자는 좀 아니 솔직히 추방자가 더 골 때려 이 배치때문에 존나 골 때려요 거기다가 실 칸데 있으면 그 실드 쳐먹으려고 배치 존나 제약받은 그 아이야때문에 잠이 마시기 그 아이야때문에 잠이 마시기 똥개야 물어 근데 고꿍을 못 먹어서 방템이나 챙기자 방템도 없네 딱히 수호는 좀 맛이 없지 않냐 어? 수호는 없네 아? 으아 어이템을 왜 빼? 누구 줄 리가 없는데 감사합니다 민꼬물님 이 똥개 존나 신났네 수은이 서풍 못막아요 이러면은 도전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상황 8렙 리롤을 칠 수 있는 여유라는 게 생김 만약에 2번까지 이긴다? 최고 베스트 이게 진짜 명치 관리가 안되면 7렙 억놀 쳐야 되거든? 지금 명치가 너무 좋아서 8렙 리롤도 가능한 상황이 지금 도전자 가는 사람도 없고 요새 도전자도 잘 안가 한두명 가도? 한명? 얘 뭐야 이거 그냥 범죽발로 이기는 랜가? 왜 이겼지 얘네 최고다 7연승 입성 나이스 그저 오오오 오오케이 템 너무 좋다 공짜 룬왕까지 나왔고 임피 아 뭐야 복원까지 너무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덧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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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 아 좀 아낄까 모렐로 카이사 힐 넣어줘봐 까비 저 새끼 좀 막무가내네 이거 그냥 줘 아냐 모렐 괜찮음 카이사 줘도 되고 브라움 줘도 돼서 나쁘지 않음 뭐 유미 줘도 돼요 솔직히 아카데미 받으면서 붕 썩지? 시킨거아니지? 붕 썩지? 시킨거아니지? 잤나요? 그냥 불차트에 끌려가라고 냅둔건데 시너지 셔틀인데 그냥 아니 화공 말이없냐 아니 요네랑 나와야되는데 이미 화공있고 그래도 판렐 무난하게 왔어 어어어어어 리쌍 궁 쓰고 뒤져야되는데 오케이 뺐어 죽어도 돼 집을게 없냐 하나 더 집죠 그냥 아이씨 아이씨 아 근데 좀 억간데 얘들아 아 이거 아 요네 안쓰는데 애들 확인했는데 요네 없는데 아이씨 뭐 쳐내버렸다 이걸 젠장알 아니 이거 뭐야 아니 어디 아니 어디에 간거야 어디 아이씨 어디 갔지 아니 어디 갔었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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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템이 너무 안 나왔어 40원 치지 않았냐 30원 쳤나 아 이거 좀 아닌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인수 대신 도전자 줬다고 생각해야 되나? 바꿔? 아닌데 바꿔 가려면 템이 이게 안 되는데? 임피가 없는데? 이게 최선인가? 갈리오 쓰지 말까? 너무 차질을 많이 아는데? 제이스 쓸까? 차라리? 집행? 안 붙으면 쓸모가 없어 갈리오가 이렇게 하면 왜 유미 붙이져? 이게 낫지 않나? 시작해 볼까? 시작해 볼까? 아 이거 배치도 다시 봐야 되네 짜증 나네 이거 먹혔네 세라핀 대신 잔나 쓰는 게 낫겠다 그래도 카이사가 템이 좋아가지고 할만하다 수름말고 총검 나오면 총검 쓰고 싶어서 이성이면은 놓고 1위로 뚫쳐 제이스 일상딸인데 수은 좀 에바지 않나? 초밥 보고 가자 안 나오면 그냥 카이사 주고 그래도 이제 붙어가지고 힘 좀 받았을 텐데 너무 억가당했어 운해를 진작 떴어야 돼 1등이 화공이네 학자를 받는다? 안되네 구원 까갑도 좋긴 해 씨발 존나맛 없네 정소은 개꿀 정손에 그냥 퀸 수은 줘버릴까? 왜냐면은 퀸이 무장해제를 한 번 불차트 안 끌리고 주는 게 존나 중요한데 아 근데 인면방이 또 있긴 해 인면방 골드라서 이미 그냥 템 준해 주자 그냥 한 라인으로 뚫는단 마인드 아 이건 좀 두껍자 집행 두껍자 컷 뚫고 들어가죠 두껍자 피부 살살 오는 중 초롱이 컷 그냥 요네랑 카이사 집 집으면서 돈 쫙 모으자 그러다가 한 번 지면 상황 봐서 툴리로 때리고 어디든 내가 보기에는 여기가 좀 제일 센 것 같거든 가운데로 뚫죠 그냥 뭐 어디든 뚫으면 되니까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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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갈리오 빨리 저 앞라인 좀 빨리 뚫자 일단 집행으로다가 저 저 누구냐 아 씨발 레오나는 좀 갈리오 못 뚫었냐 뚫다 말았냐 아 큰일 났다 이거 시간 싸움인데 뚫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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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갈리오가 왜 안 죽지 컷 컷 수고 어 어 어 어 연기 너무 달구요 버텨 어 어 사전은 좀 피오라 주고 쓰자 돌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먹иж 좀 univers herself ika 누나 ver 으 으 으 거 으 으 으 으 ez 으 여러분 아 디말고 다른 애가 붙어야되는데 아씨가 개돌렸다 아 아 아 컷 에반데 오케이 잠구조 아씨 갈리오 뒤졌네 낱배드에 차라리 우르곶이랑 떨어져있는 것도 괜찮음 여기서 터뜨리고 진입하는거야 어 별로 안좋았나 아 근데 화공은 좀 빡센가 원래 아 아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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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